이것도 드세요. 이거 맛있어요. 먹고 있어. 근데 이거 뭐 감빵에 사식 넣어주는 것 같다. 시간마다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주고 가니까.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힘내서 그리셔야 되는데. 무섭네.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것 같아서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림 빨리 보고 싶어서요. 다음 주쯤 볼 거야. 스케치 완성하면 채색해야지. 서 작가님도 배경 완성된 걸로 한 장면 보고 싶다고 하시고. 작가님도 엄청 궁금해하실 거예요. 그럼 오늘도 늦게까지 그리세요? 아마도? 저도 야근해요. 그럼 같이 가면 되겠다. 그럼 저녁 때 우리 치킨 시켜 먹을래? 나 어제부터 엄청 당기네. 치킨이요? 좋아요. 저 이 팀장님이 찾으실 것 같아서 갈게요. 힘내세요. 여기다 자? 여기까지 힘 안 내도 돼. 네. 갈게요. 너 말해. 힘이 나긴 나나? 흠. 흠. 흠.